전부터 궁금했어요. 황가은 씨가 우리 후니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. 그런데 오늘 후니가 별이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. 채선혁, 별이 당신 아이야. 별이 3명이에요. 태어났다면 후니랑 같은 나이였죠. 황가은 씨한테 상처 준 남자 그 남자도 알아요? 당신은 영원히 몰라야 돼. 아니요, 몰라요. 왜 말 안 했어요? 그 남자한테 말했으면 황가은 씨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.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? 그 사람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.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.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인지도 모르겠네요. 죽을 때까지 별이 그 사람 모르게 할 거예요.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내리는 머리예요. 그 사람 아직 못 잊었군요. 그러는 차범 부장님은요? 죽은 첫사랑 왜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거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으쌈cond 사랑합니다. 살구 Killer 뿌 الله